안녕하세요. mbc에서 왔습니다. 아 그래요. 작년에 있었던 스텔라 데이지오 사건 관련해서요. 정부의 대응이 유회됐다는 말이 있나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죠. 나는 저 일 안 할 때는 인터뷰 안 하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 회장님. 원칙 회장님. 미친 사업 여쭤볼게요. 2018년 대한민국을 뒤흔든 부정과 불이. 피디 수첩은 책임 있는 이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안녕하세요. 피디 수첩입니다. 저 질문하고 계십니다. 지금 승모바마 하창우 전 대응 변형 회장님 문건이 나왔는데요. 지금 입장이 어떠세요? 그 문건 도대체 누가 지시한 겁니까? 양승태 대법원장님이 지시한 겁니까? 양승태 말씀해 주세요. 왜 도망하시는 거죠?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 MBC 사무관 팀입니다. 하지 말아요. 꼬여. 답을 찾는 여정은 길고도 험했습니다. 한마디 해 주시는데 그래. 손 마요. 나는 손을 피우는 것 같아요. I'm going to go. Got to leave you all behind me. I don't want to die. PD 수첩이 풀어야 할 숙제였던 그 질문의 답은. 누군가에게는 꼭 찾아야 할 진실이었습니다. 벌써 2018년 한 해가 저물어갑니다. 우리 시대의 정직한 목격자로서 성역 없는 취재를 다짐했던 PD 수첩.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달려온 한 해였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의뢰한 결과 PD 수첩하면 떠오르는 단어는 진실, 용기, 정직한, 그리고 공정사회 등이었습니다. 현재 PD 수첩을 바라보는 시청자 여러분의 시선입니다. 또한 그런 프로그램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기도 할 것입니다. 저희는 앞으로 2회에 걸쳐 PD 수첩 방송 이후를 살펴봅니다. 마무리되지 않은 과제는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이 변화를 가로막고 있는지 말입니다. 올 한 해를 뜨겁게 달구었던 키워드, 먼저 미투 열풍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지난 3월, PD 수첩은 김기덕 감독과 배우 조재현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여성들의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너의 계곡에서 나오는 물이 어떤 맛이니? 자X당은 만나본 적 있니? 나중에는 내가 너의 몸을 보기 위해서 같이 가서 너의 몸을 확인할 수 있냐? 집에만 있었고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았고 그리고 특히 저는 텔레비전도 못 봤고 영화도 못 봤어요. 영화를 보면 저 사람들도 다 그럴 것 같고 너무 더러웠어요. 그냥 더럽고 무섭고 두 사람이 승승장구하는 동안 피해자들은 숨죽여 지내야 했습니다. 그 성취 뒤에는 누군가의 꿈을 짓밟은 괴물의 그림자가 어른거립니다. 거장의 민낯 그 후 저는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고요. 그렇게 방송에 나온 만큼 그런 행동을 저는 한 적이 없습니다. 김기덕 감독, 배우 조재현. 그들은 PD 수첩과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반격을 가했습니다. 반갑습니다, 팬이에요. 이렇게 보니까 되게 신기하네요. 아, 네, 하고 그게 끝이었어요. 하지만 피해자들과 관계자들의 증언은 하나같이 김 감독과 배우 조재현이 성폭력의 가해자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힘든 시간을 견뎌내고 있는 피해자들. 아직 김기덕, 조재현 성폭력 사건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미투. H의 용기가 새로운 물결이 되길 바랍니다. 방송 직후 시청자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동영상 조회수는 무려 150만 건. 지금까지도 시청자들에게 가장 충격적인 방송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떻게 저런 사회적 위치를 이용하는 걸로밖에 솔직히 안 보였어요. 직접 그렇게 피해를 당하고 피해를 입고 그 꿈을 접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냥 너무 꿈이 접힌 것 같아가지고. 거장의 민낯 방송 그 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반가운 건 영화 제작 현장에 달라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변화 있죠. 일단 현장에서의 교육들이 상시적으로 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성폭력 건들이 없어진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라고 하는 인식들은 만들어진 것 같아요. 후보도 타고 잘됐죠. 근데 지금 아직 법적 공방인 사건은 종결이 안 됐으니 거기에 대한 관심도. 다들 가지고는 있어요. 이게 결론이 어떻게 날지가. 민낯이 드러난 거장 감독. 그리고 그의 페르소나였던 배우. 그 두 사람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조재현 씨 근황을 좀 아시는지 좀 궁금해서요. 아휴 저 어머니 일을 안 하고 그래서 전혀 몰라요. 연락 안 하고 본지는 좀 꽤 되고 그랬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그냥 어디 지방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진짜 잠수를 잔 건지 자숙을 하는 건지. 간정을 하는 건지. 지난 6월부터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김기덕 감독. 계세요. 그는 어디로 갔을까. 이웃들도 그의 행방을 알지 못했습니다. 계시긴 하세요. 보셨어요. 여기를 떠나가는 소리는 있어요. 동네 사람들이 얘기가. 한참 안 보인다고. 그때 그 사건 이후로 안 보인다고. 올해는 김기덕 감독의 소식을 뜻밖의 곳에서 접할 수 있었습니다. 카자흐스탄 영화 관계자의 SNS였습니다. 그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제작사는 김기덕 감독에게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행방이 묘연했던 김감독. 그런 그가 지난 11월 중순까지 이곳 카자흐스탄 유명 휴양지에서 영화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카자흐스탄 신문에는 김 감독의 촬영 소식이 실리기도 했습니다. 한국인 영화 스탭은 보이지 않습니다. 김기덕 미투 사건이 이곳에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생각보다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미투 폭로 이후 김 감독은 피해자들에게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을 무고로 고소해 공분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피해자라고 이제 분들이나 혹시 하고 싶은 말씀은 없으세요? 피해자분들한테요? 은혜를 이렇게 아프게 돌려주는 것이 전 너무나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성폭력 의혹이 처음 불거졌던 당시 자신을 죄인이라고 말했던 배우 조재현. 그러나 또 다른 여성의 피해를 주장하자 그를 공갈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조재현에게 고소를 당한 당사자. 그는 배우 출신의 제1교포입니다. 현재 일본에서 머무리고 있는 그녀와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녀는 결코 허위 사실을 말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재현 씨가 거짓말이라고 얘기하는 거, 피해자들이 얘기하는 건 거짓말이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니라는 거를 제가 혼자 한 명이라도 더 많이 얘기를 하는 걸로 그게 진실이라는 거를 피해자들이 얘기하는 게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를 얘기하고 싶었어요. 지금 그녀는 한 번 더 용기를 내는 중입니다. 정신적으로 힘들지도 모르지만 많이 편해졌어요. 피해자들이 보고서는 그 후에 시청하신 분들의 코멘트들도 많이 봤고요. 그래서 제가 피해자들이 출연한 게 어떤 짓이라는 거를 보는 사람들은 알아줬다고 그렇게 느꼈어요. 지난 방송 당시 피해 사실을 털어내는 동안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던 H. 5개월 만에 다시 만난 그녀가 조금 달라져 보입니다. 내가 이걸 하지 않으면 나중에 또 몇 년이 지나서 똑같은 사건이 터졌을 때 그 죄책감을 견디기 힘들 것 같아서 시간이 흘러 그들의 잘못이 이대로 묻히지 않도록 H는 다시 한 번 호소했습니다. 이 방송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본인의 주변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 소중한 여자분들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일어났었던 거라는 거를 인지하고 관심을 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압박과 그런 것들로 행동들로 가해자가 진짜 나와서 사과할 수 있도록 참 바라는 것밖에 없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꽃보다 남자의 출연 중인 진선미 중에 선을 맡은 장자연이라고 합니다. 2009년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신인배우 고 장자연. 그녀가 세상을 떠난 지 10년이 흐른 지금 그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PD 수첩은 그녀의 안타까운 죽음을 둘러싼 추악한 비밀을 파헤쳤습니다. 이분은 변인 이분이 저 그분이고 이분은 00 인베스트인가? 여기 있는 00은 저분 제외하고 낮에 본 적은 없는 분들 제가 아는 것에 대해서는 증언을 다 했는데 누가 하나 처벌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분노라 하면 분노랄까요. PD스첩은 고 장자영 사건과 관련된 주요 인물들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했습니다. 실명을 거론함으로써 이 사건의 관계자들이 누군지 보다 분명해졌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분들이 조금 지난 사건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분노하는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관련돼서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그 가운데 전직 조선일보 기자 조희천. 그를 기억하는 목격자의 증언은 매우 구체적이었습니다. 테이블 올라가라고 그랬나? 그래서 올라가서 노래 부르면서 춤추고 내려올 때 그분이 잡아당기고 무릎에 앉혔어요. 전 옆에 있었고 놀랐고 언니도 놀랐고 그런데 무릎에 앉혔다고 언니가 일어서려니까 다시 앉혔고 강압적으로 그리고 심체보이도 막 만지고. 2009년에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강자연 씨와 술자리 같이 하셨었죠? 그때 성추행하셨는지요? 성추행하셨습니까? 그리고 아내가 검사라는 이유로 수사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경찰의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는 피리수첩팀을 사진으로 찍고 한마디 말을 남깁니다. 그의 말대로 그를 다시 만난 건 법원이었습니다. 조희천 전 기자는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는 고 장자연 문건 속의 인물 중 유일하게 공소시효가 남아있었습니다. 그는 술자리 동석은 인정했지만 강제추행 혐의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피디 수첩은 고 장자연 사건 당시 경찰의 부실 수사와 그 배후에 조선일보 측의 압력이 있었다는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습니다. 우리 조선일보는 정권을 창출시킬 수도 있고 정권을 대출시킬 수도 있습니다. 정권 운운하면서 저한테 협박을 해야 되니까 저로서야 제 때문에 정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걸로까지 제가 심각한 협박을 느껴죠. 신인 여배우의 억울한 죽음 뒤에 숨은 힘 있는 자들. 그들이 권력을 방패삼아 또 한 번 면제부를 받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고 장자연 씨와의 술자리에 있었다는 또 한 명의 인물을 공개합니다. 이 사람은 예전에 청와대 민정수석. 그 뭐죠? 법무부 장관. 핵심 목격자가 지목한 그는 권재진 전 법무부 장관. 대검찰청 차장,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 법무부 장관을 이르기까지. 그는 명실상부한 권력의 2인자였습니다. 고 장자연 씨 사건 수사에 거물법조인 이름이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바로 권재진 전 법무장관입니다. 고 장자연이 있던 술접대 자리에 그도 함께 있었다는 증언이 여럿 나왔습니다. 고 장자연 씨를 부른 술자리 참석 인물로. 박무부 장관이었지만 술을 먹었는데 그 자리에 박무부는 민정수석. 권재진이 있었다고요. 권재진이. 그럼 박무부는 감찰이 아닌 사람을 찾는 거죠. 권재진이니까 또 박무부의 것을 많이 도와주려고 노력했다는. PD 수첩은 퇴임 후 변호사로 활동 중인 그를 찾아갔습니다. MBC에서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업무는 하시나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없고요. 제가 이거를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고 장자연 사망 수사 당시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이었던 권재진. 그는 PD 수첩의 질문에 술자리 동석뿐 아니라 수사 외압 혐의까지 모두 부인했습니다. 대검진상 조사단은 조만간 그를 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 또 다른 미공개 영상입니다. 사건을 수사 중이던 경찰 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원칙이 16번이었을까요? 보통은 몇 건 정도 복사하세요? 보통 사실은 그걸 그렇게 복사하는 게 없고 다 송치해버리면 끝나는 거죠. 우리가 이런 권칙이 16번이었는데 이걸 8개 나오고 하셨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그래서 복사비가 엄청나게 20년 만에 나왔다는 얘기를 다 드리고 왔습니다. 방대한 분량의 경찰 수사 기록. 그런데 검찰 송치를 앞두고 경찰이 수사 기록 전부를 다량 복사했다는 겁니다. 그 복사본은 모두 어디로 갔을까. 검찰에서도 이 사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기록을 열어고 복사했다는 게.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그런데 그 경찰은 당시에 이게 고위가무들이 보려고 복사했다는 거 같다고 이러는데. 우리 검사를 또 뭐라고 그러냐면. 그거는 보고서를 받지 누가 기록을 다 보냐고. 경찰이 누가 보냈죠. 총체적인 경찰의 부실 수사. 수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의 소극적인 수사 지휘. 그 뒤에서 언론의 역할을 저버린 채 사주의 가족을 보호하려 했던 거대 언론. 그들이 감추려고 했던 비밀이 어디까지 드러날 수 있을지. 끝까지 지켜봐야 합니다. 이 의혹이 거의 10년. 그러니까 이제는 좀 국민분들이 의혹을 좀 거둘 수 있을 만한 진실이 드러났으면 좋겠다는 거죠. 공권력의 행사가 좀 공정해지는 계기가 마련될 거고. 사회적 약자를 대하는 우리 사회의 태도도 좀 바뀔 수 있어서요. 2018년 대한민국은 미투의 시대였습니다. 피해자이자 약자였던 그들이 세상을 향해 던진 외침이 우리 사회를 바꾸고 있습니다. 침묵을 깬 용기. 그 시작은 서지현 검사였습니다. 지난 1년 서 검사는 미투 피해자가 겪는 모든 순환을 당했습니다. 제가 샤넬을 입든 에르메스를 입든 동대문 옷을 입든 무슨 상관이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성형을 했든 안 했든 예쁘든 안 예쁘든 그게 무슨 이야깃거리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왜 도대체 피해자에 대해서 그렇게 엄격한 잣대를 갖다대고 피해자에 대해서 그렇게 참 과도한 관심을 보이시는지 가해자에겐 도대체 어떤 관심을 보이고 있나요. 서 검사는 현재 가해자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피해자의 당연한 권리를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하루빨리 성폭력 피해자도 다른 절도나 사기나 상해 사건 피해자처럼 어떤 두려움 없이 내가 꽃뱀을 의심받을까 봐 두려워하지 않고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받고 피해자가 제대로 보호받고 피해가 회복되고 하는 법과 제도를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용기를 내세요. 앞으로 나오세요 라는 말은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그것이 바로 제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서지영 검사는 대한민국 미투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서 검사는 미투가 번져나가는 세상이 아니라 미투가 필요없는 세상을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미투를 하지 않아도 피해자가 보호받고 가해자가 처벌받는 게 너무나 당연한 세상 말입니다. 아픈 상처를 드러내며 미투운동에 나섰던 모든 분들. 그들의 결단과 용기가 세상을 바꿔나갈 것입니다. 성폭력 가해자의 법적인 공소시효는 존재해도 피해자의 고통에는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저희는 익명으로 숨어버린 가해자들 그리고 사건을 은폐하려는 권력자들의 실명을 끊임없이 공개할 것입니다. 특히 김기덕 조재현 사건의 결말과 장자연 사건의 진실에 대해서도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올 한해 아파트값은 대한민국의 화두였습니다. 지난 4월에 방송된 누가 아파트 가격을 올리는가. 우리가 56평이 있잖아요. 25억, 35억, 25억, 26억 갖지 말아버렸어요. 65평, 30억 갖지 말아버렸어요. 그럴 때 우리들이 주민의식을 가지고 해야 돼요. 왜? 주민들이 멍청해서 그렇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살아왔어요. 분여회 등이 호가를 올리고 아파트 실거래까지 영향을 주는 담합 현장을 고발했습니다. 아파트 동대표들이 모이는 분여회의가 수직됐습니다. PD 수첩은 폭등하는 아파트값의 배후를 밝히기 위해서 추적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랑해! 사랑해! 그리고 정부에서 몰라도 하시던 거 믿지 마시고 지난 10월 방송한 미친 아파트값 2부작. 아파트값이 비정상적으로 급상승하는 진짜 비밀을 밝혔습니다. 1년 사이 4, 5억이 우습게 올라버린 아파트값에 중개업자도 황당해합니다. 그렇다면 아파트값은 왜 갑자기 올랐을까? 우리는 이상한 이야기들을 듣게 됐습니다. 많이 내려와요. 많이 내려와요? 이렇게 해서 와가지고. 뭐 통과에서 유통을 해야 하는. 통로와 바닥까지 가득 메운. 부동산 스타 강사들의 존재를 고발한 겁니다. 이 사람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강남 주택은 전세계 시장이에요. 국내 시장의 시장만 아닙니다. 그래서 평강이라고 신 거예요, 조만간. 스타 강사들의 수강생들이 아파트 매매 투어를 하는 놀라운 현장을 화면에 담았습니다. 투어에 나선 이들은 전문 투기꾼도 아니었습니다. 주부, 학생 등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투자라는 이름으로 투기를 부추기는 스타 강사들의 실체. 가세요. 더 이상 만나가시면 될 거 없어요. 가세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건 안 치워라고요. 아시잖아요. 다 가주시면 바로. 아니에요. 모르겠어. 우리는 한 번인가. 찍지 마세요. 아저씨, 씹져라, 마이씨. 1년 사이 4, 5억이 올랐던 아파트들은 방송 그 후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12억 3천 이런 것도 저는 한참 그 8월달. 그럴 때는 13억 8천까지. 13억 8천이면. 13억 8천이면. 13억 8천이면. 아, 그럼 1억 5천이면 빠졌네. 1억 5천이면 빠졌네. 갭투자 열풍이 무섭게 불었던 대전 둔산동 역시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습니다. 개투자 할만한 것도 많나요? 많아. 참 사람들이 전해보다는 좀 덜해요. 네. 거래. 거래가. 거래가 좀 덜하고. 방송 직후 부동산 스타 강사들은 PD수첩을 향해 악마의 편집, 마녀산역을 언급하며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나마 책임감을 느끼며 더 이상 강의를 하지 않겠다는 일부 강사도 있었습니다. 그 때 나오고 난 이후에 약간 편법으로 강의를 하던 사람들은 일단 강의를 해주고 다 중단을 했죠. 주기 외에도 이제 약간 뭐 치고 치고 주는 식으로 강의를 했던 분들은 다 중단을 했죠. 또 한 번 태풍이 뭐라고 치니까 대부분 몸을 사리는 거죠. 방송 이후 PD수첩을 찾아온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고액 강의료로 유명한 스타 강사의 수강생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얼마를 내셨나요? 똑같죠. 천만 원에 수강세하면 천 백만 원이 맞죠. 천만 원이어도 뭐가 있겠거니. 천만 원이고 수업해도 아니 천만 원이면 또 뭐가 있겠거니. 이런 식의 심리를 다 캐서. 그들이 믿고 따랐다는 일은 유독 화려한 쇼맨십을 자랑하던 부동산 강사 이나금. 고민하지 말자니까. 여왕이 알려줄게. 그럼 친환할까. 단 6주 동안의 강의료가 무려 천만 원이 넘습니다. 수강생들은 자칭 부동산의 여왕인 이나금을 믿고 따랐다고 했습니다. 이나금 씨는 간혹 수강생들에게 투자처를 소개하고 이를 권유하기도 했습니다. 그중에는 위험 부담이 큰 수익형 호텔도 있었지만 수강생들은 부동산 여왕의 선택을 믿고 의심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수익금 내서 이자도 못 내는 형편이거든요. 이자가 40만 원 가까이 나오는데 우리는 20만 원도 못 안 내는 수익금을 받고 있으니까. 그 당시에 신청했던 마음은 아 30명 안에 내가 들어왔고 아 잘됐구나. 아 내가 운이 좋았구나. 이런 생각했지. 아 내가 이거 미분양 될 거를 잡았구나. 내가 리스크를 짊어졌구나 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 분위기는 마치 저걸 안 하고 손해보는 분위기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방송 이후 스타 강사들에게 쏟아진 비판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여전히 강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동산 여왕이었는데 국가가 스타 강사라 만들어져서 스타 강사 인사도 갑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PDC도 되게 좋아했거든. 절대로 모르겠네. 왜냐하면 저는 뭘 느꼈냐면 그것이 진실된 방송이길 바랬어요. 여러분들이 월급 500만 원 회사에서 받기 위해서 보통 15년, 20년 근무하시잖아요. 그 500 때문에. 그런데 부동산 투자 잘하면 1억, 2억, 3억, 4억, 10억을 보는데. 그녀의 강의 내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두 달에 한 번 정도 없이 계속 교육받는 수강생들이 40명 없이 계속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선의의 피해가 계속 늘어나는 거죠. 저희들이 지금 PD수첩에서 제보를 하거나 인터뷰를 했을 때 바로 그 피해 벌권을 보상받거나 환불받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에 대해서 사회에서 정말 떳떳하게 행세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들을 격시해 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거죠. PD수첩은 미친 아파트값의 근본적인 원인이 잘못된 정부 정책임을 지적했습니다. 오히려 정부에서 그렇게 과열지고 투기지역으로 찍은 데 거기를 사야 된다. V3 대책 때문에 난 압박을 느껴서 팔아야지 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권이 바뀌기까지만 기다려 보면 뭔가 좀 심통이 트리지 않을까. 정권은 몇 년 안 되잖아요. 주택임대사업자들에게 주어진 세제 혜택으로 투기세력들은 아파트 사재기가 가능했고 집값 상승을 이끌었던 것입니다. PD수첩은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조목조목 비판했습니다. 다가진 주택임대사업자의 세금은 각각 어떻게 될까. 재산세의 경우 1주택자는 연 370만 원. 백채임대사업자는 면제. 10년 보유 후 매도 시 1주택자의 경우 6억 원 오른 집값에 대한 양도소득세 2,900만 원. 반면 같은 기간 집값이 150억 원 오른 임대사업자는 양도소득세 면제.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1주택자는 연 75만 원. 임대사업자는 이마저 비과세입니다. PD수첩 방송 이후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으려는 움직임이 생겼습니다. 한 국회의원이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모두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너무 어려서 못할 때 믿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PD수첩에서 이 문제가 너무 터무니없고 황당한 제도다라는 것을 아주 노골적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 혜택을 전부 없앤다는 거예요. 부동산 투기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여건이 되고 기회가 되고 재료가 있으면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부가 지금 이렇게 시장이 좀 수그러든다? 수그러드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안심할 일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미친 아파트값의 비밀 2부작이 방송된 직후 국세청은 부동산 스타 강사 21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작소했습니다. 그 결과 고액의 강의료에서 탈세 혐의가 포착되거나 불법 다운계약서 등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부디 이 조사가 전시행정으로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아파트값 폭등의 책임이 누구보다 정부에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다행히 아파트값이 진정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여건과 재료가 주어지기만 하면 언제든지 빈틈을 노렸던 것이 투기세력이었습니다. 앞으로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실행해 나갈지 국민들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난 촛불혁명 이후 시민들은 권력기관들의 개혁을 뜨겁게 열망했습니다. PD수첩은 권력기관들의 잘못된 행태를 정면으로 취재했습니다. 바로 국회와 기무사 그리고 검찰입니다. 대한민국 권력기관을 정조준한 PD수첩. 국회의원 해외 출장비의 실태, 무소불위의 국회 사무처를 고발했습니다. 국회의원의 쌈짓돈으로 치부된 특수활동비에 국민들의 거센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결국 폐지 수순을 밟았습니다. PD수첩은 1987년 당시 계엄령 검토 문건인 작전명령 제87-4호를 확보 이를 공개했습니다. 시민을 상대로 강력한 공격 부대를 투입한다는 점에서 1987년과 2017년 두 개의 계엄문건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지난 9월 위수력이 폐지되고 기무사 역시 해편됐습니다. 그리고 계엄령 문건 작성의 핵심 피의자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2017년 계엄 계획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서 도피 중인 그의 국내 소환이 시급합니다. 대한민국 권력의 정점, 검찰. 검사위의 검사, 정치검사. 국민이 아닌 권력을 쫓는 검찰의 부끄러운 민낯을 폭로했습니다. 권력과 결탁한 한 무리의 정치 검사들이 대한민국 검찰의 대명사였다는 것을. 검찰은 부인할 수 있을까요? PD 수첩은 당시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동영상 사건을 어떻게 은폐했는지 추적했습니다. 속옷 차림의 남성이 여성을 껴안은 채 노래를 부르다. 여성과 성관계를 합니다. 이 동영상 속 남성이 바로 최고위급 간부 검사라는 것. 낯뜨거운 동영상 속 주인공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를 알선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은 건설업자 윤중천입니다. 동영상 속 여성인 피해자 A씨. 그녀는 지속적인 성폭행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전 법무부 차관의 전 법무부 차관의 전 법무부 차관입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검찰에서 저한테 갔을 때 무섭다고 그랬거든요. 길막이 권력도 무섭고 윤중천이 힘도 무섭고 난 다 무섭다. 보호도 무섭다 그랬더니 다 보고도 그냥 용서하고 그냥 얼굴도 예쁜데 그냥 입고 살아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시 검찰은 피해자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김학의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의 진술만을 인정했습니다. 결국 검찰은 이해할 수 없는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동영상 속 인물이 누군지 알 수 없으며 김학의 윤중천 두 사람 모두 혐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건설업자 윤중천에게도 증거 불충분 무혐의 처분을 내립니다. 윤중천에게는 큰 보험을 드러났다는 거예요. 누가 걔를 건드려 이러더라고요. 어떤 보험을? 김학의자는 그 보험을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 김학의를 건드리려면 검찰이 세상에서 얘기하면 자주 싶었잖아요. 그럼 자기는 친부를 건드려야 되고 윤중천이 받을 수밖에 없겠죠. 당시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들. 그들은 사건을 축소하고 성폭력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면제부를 준 검사.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를 막은 검사. 정윤의 문건 수사를 부실하게 처리했던 검사 등 이들은 정치 검사의 계보 그 자체였습니다. 방송 직후 검찰의 부실 수사를 비판하고 재수사를 촉구하는 여론이 뜨거웠습니다. 마침내 4월 23일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 사건을 본조사로 확정합니다. 그런데 지난달 9일. 그동안 신분 노출을 극도로 꺼려했던 피해자 A씨가 거리에 나섰습니다. 과거사위원회는 성식적인 조사로 인해 저 의사직까지 나오게 하셨습니다. 도대체 과거사 조사를 왜 하는 것인가요? 아, 내가 또 누구와 싸우는 것인가? 아, 이건 정말 허탈지구나.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구나. 조사를 받고 온 저희 사장이었습니다. 피해자 A씨의 입장을 듣고 싶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검찰 재조사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대뜸 이 사건은 피해자분의 피해 때문에 조사하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있었던 검찰 수사 과정에 뭐가 잘못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거니까 너무 크게 기대하지 말라는 얘기를 먼저 하시더라고요. 피해 의자는 저희 조사단에 부른다고 해서 꼭 나오는 게 아니니까 그것도 너무 기대하지 마라. 기대하지 마라. 진실을 밝혀줄 거라 믿었던 검찰이 또 한 번 피해자의 희망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뿐 아니었습니다. 재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제출하는 주요 증거마저 누락한 것입니다. 동영상 속의 인물이 김학이라는 사실을 건설업자 윤증천이 인정한 녹취록이었습니다. 적어도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그냥 일반적인 수사가 아니잖아요. 당시에 검찰이 분명히 검찰권 남용을 했거나 인권침해 사안이 있다는 거고 분명히 그 단서에 기인해서 이 문제를 조사를 해야 되는데 되게 미진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좀 이제 의심이 드는 건 정말로 너네가 개혁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학의 윤증천. 두 피의자들의 소환조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피의자 김학의는 그냥 소환조사 없이 자기 진술을 부인하는 내용의 의견서만 제출하고 윤증천의 경우는 아예 조사도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묻고 싶습니다. 대체 조사단에서는 뭘 할 수 있고 뭘 하고 싶어서 이 사건을 시작하신 건지. 그렇다면 김학의 윤증천. 두 사람을 무혐의 처분했던 당시 수사담당 검사들의 조사는 제대로 되고 있을까요? 현직 검사들도 그렇고 결론사 출신 된 검사들도 그렇고 안 오는 사람도 있고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이렇게 설득도 해보고 해도 아예 안 오겠다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도. 그러면서 저는 답답한데 어쩔 수 없는 거고. 자신의 피해 지시를. 피해자는 다시 묻고 있습니다. 아픕니다. 너무 아픕니다. 자신의 너무 아픈 지켜드리기 때문에 진실을 밝혀주세요. 그 분의 편을 빨리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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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진실을 밝혀주세요. 그들의 죄를 밝혀 처벌해주세요. 피해자들은 절규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건 제조사는 제자리를 맴돌고 있습니다. 권력기관들이 여러 가지 변화를 보여주었지만 아직도 우리 숨을 턱턱 막히게 하는 일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미투에서 부동산 투기 그리고 권력기관 개혁까지 그 변화는 더디기만 합니다. 여기까지 왔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거센 바람에 칼 한 자루 들고 맞서는 비장한 무사처럼 때로는 사방 눈 덮인 곳에 처음으로 길을 내는 사람처럼 취재해 나가겠습니다. 오직 시청자만을 두려워하는 방송 그 길로 거침없이 가겠습니다. 저희는 올해 불가치 명역으로 치부됐던 종교 권력과 사법농단의 실체 그리고 거대 기업의 횡포를 고발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그 뒷이야기와 남겨진 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기상캐스터 기상캐스터